오늘도fedmed 유형 좋아요와 구독 또 이거 해야해 엄마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기세등등하고 있잖아요 예방차원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것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잖아요 오늘 우리 교통식의 손 씻기 액티브기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구우신! 우태야 이거 뭐야? 우태의 손! 우태의 손이 이렇게 있는데 지지한거 보여? 근데 우태야 이거를 물에다가 넣으면 안 보였던 박테리아들이 자 한쪽은 준이가 이렇게 손을 그렸고요 한쪽은 짠! 박테리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물에다 넣었을때 어떻게 됐는지 과연? 1,2,3 고! 우와! 대박! 우태 왜 이렇게 박테리아 오마가 오랫동안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태가 그걸 순식간에 해버리면은 괜찮아. 박테리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볼까?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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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우태 이것 봐. 눈에 안보이지만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는거에요. 그래서 손은 무조건 잘 씻어야 됩니다. 손은 무조건 잘 씻어야 됩니다. 빡빡!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빡빡빡빡빡빡빡 다음 놀이 고고! 손모양이 있는 종이를 바닥에 깔아주고 그 위에 요리 그릇을 얹어줬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박테리아를 다시 그려줄게요. 보듬막으로 좀 오래 말려줄게요. 자 이제 물을 천천히 옆으로 부어줄게요. 오! 신기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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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박테리아들이 손에서 묻어나오는 것처럼 두루루루루루루루 떠다니고 있어요. 짠! 완성! 완성! 자 이번에는 박테리아를 여기 폴더 파일에다가 넣어줬어요. 보듬막과 넣은 다음에 보듬막과 지우개를 비누로 가정을 하고 떼쓱쓱쓱쓱 지워주는 HAT입니다. 자 이제 박테리아 그려보자. 박테리아 이때 그려볼까? 으아 이렇게 박테리아 되게 크다. 자 이제 박테리아를 쓱쓱쓱쓱쓱 지워줄까요? 그렇지. 우와 어때 잘한다. 비누로 손을 보글보글 깨끗이 닦아주세요. 바이바이 박테리아 안녕 박테리아들 우와 잘한다. 박테리아 완성! 마음에 티비티 고고 자 이번에도 손 씻기인데요. 손 플레이트가 또 나왔어요. 여기서 엄마 물을 부어줄거에요. 물을 부어줄거에요. 자 어떻게 이거 호추에요. 호추가 다이러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Let's imagine This is the virus. the coronavirus. what 오오오 손이 암창 지질했어요. hands are really dirty. 그럼 어떻게 해야돼? 이거는 비누에요. 속. 비누로 한 방울 이렇게 해서 만져줄까? 어떻게 해보자? 손으로 이렇게 하고 원, 투, 쓰리 비누가 바이러스를 빠이빠이 했어요 그래서 비누로 우리는 손을 쓱쓱싹싹 닦아야 됩니다 알겠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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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싹싹싹싹싹싹 다 닦았어요 비누 맞지? 이렇게 조금 더 큰 용기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짜자잔 바이러스를 빛의 방사로 없애는 액티비티를 해볼건데요 준희가 그림을 프린트를 해서 지퍼백 안에다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얘를 물에다가 쏙 넣으면 바이러스가 안 보일게요 자 그럼 렛츠고! 렛츠고! 안 보인다! 렛츠고! 렛츠고! 워우워! 워우워! 워웅이! 워워웅이! 워웅이! 두부 다시 보인다! 예! 렛츠고! 추리! 렛츠고! 자 그럼 준이랑 오프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알게요 여러분. 안녕. 지우자야 진짜. 여러분 엄마표 놀이는 정말 힘듭니다. 아니 티셔츠 다 가까이. 안녕. 안녕.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